역시 내가 직접 뽑은 달고나는 더 맛있다니까 뽀로로 패티 그거 달고나 아니야? 패티도 달고나 알아? 그럼 근데 이거 집에서 엄마가 못 해먹기 해서 해먹지도 못하고 있었단 말이지 근데 그거 어디서 났어? 우선 한번 먹어봐 패티 역시 내가 제일 좋아하는 맛이야 저기 아랫마을에 달고나 뽑기 가게가 생겼어 우와! 나 진짜 가볼래 지금 가보자 뽀로로 알았어 지금 빨리 가보자 그래 가자 우와 엄마 우와 자, 나뉘면 날 맡아오는 달고나 뽑기가 아닙니다. 설탕 떨어지기 전에 어서 주의 쓰세요, 가루. 사장님, 빨리 빨리 저도 만들고 싶다고요. 빨리 해주세요. 알았어요, 가루. 너무 기대돼. 왜 그러나 봐. 너도 줄 테니 걱정하지 마. 자, 그럼 먼저 설탕을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색이 아주 잘 변하고 있어요! 맛있어 보이죠? 내 거라서 더 맛있어 보여요! 조금씩도록! 포비는 어떤 모양으로 드릴까요? 저는... 로켓! 로켓이야! 알았어요! 저도 갔지요! 좋아! 보기 징진데? 당연하죠! 이제 마를 때까지 조금만 기다려 봅시다 그럼! 당연하죠! 올해도 기다릴 수 있어요! 잘 나와야 되는데 제발! 뽀로로 달고나 인기 진짜 많다! 당연하지! 그리고 지금 모양틀 성공하면 한 번 더 공짜로 해주기 때문에 더 잘 되고 있는 것 같아! 나도 꼭 성공해야지! 뽀로로는 성공했어? 난 벌써 네 번이나 했는데 한 번도 성공 못했어! 그러면 이번엔 할 수 있을거야! 이번에 우리 한번 제대로 해보자구! 좋았어! 하이파이브 짱! 저기석님! 여기 있습니다! 고기석님! 여기 있습니다! 고맙습니다! 고기석님! 모양 나오는 것도 꼭 성공하길 바래요! 당연하죠! 자, 이제 모양을 만들어볼까? 주문으로, 주문으로 어? 한 번 더 어? 이제 여기만 남았어 어? 아잉, 이러면 곤란 안 될까? 어허, 나 성공, 나 성공 완전 성공 어, 범위치 대단한데요, 코롱 사장님, 다음번에 꽁짜 잊지 않으셨죠? 당연하죠 저쪽에서 대게 받아가세요, 코롱 네, 맛 한 번 볼까? 저쪽이 가서 먹어야지 아 맞다! 여기 있는 거 네가 나 먹어도 돼! 자 다음 손님.. 어! 우리다! 어서오세요 손님 안녕하세요 와 여기 사장님 머리띠 너무 예쁘시다 고마워요 우선 어떤 모양을 찍으실지 여기서 골라보겠어요 사장님 저는 여기 있는 이 별 모양으로 할게요 자 그럼 아가씨는 어떤 걸로 할까요? 저는 하트도 하고 싶고 이것도 하고 싶고 저 혹시 두 개는 안 돼요? 원래 두 개는 안 되는 건데 멋있는 사장님 저 아가씨가 눈이 아주 넓네 그럼 좋아요 그럼 눈 높은 우리 아가씨는 두 개 골라봐요 그럼 역시 사장님 최고 저는 그럼 요거 그리고 하트 자 그럼 시작합니다 또 다른 높겠어요 아주 조그마 음 음 음 . 와. 내꺼 너무 이쁘게 찍혔다 두 개라서 손으로만 못 타겠어요. 안 돼. 넌 꼭 제대로 나와야 해. 아이고 이동. 성공을 못 하셨네요. 고객님. 그러게 말이에요. 너무 아쉬움하시고 다음에 또 오세요. 정말 다행이다. 실패했지만 마스크 너무 좋다. 사장님 나머지는 예쁘게 좀 싸주세요. 알았어요. 뽀로로 넌 꼭 성공해야 해. 알았어. 근데 난 너무 어려운 모양 택한 것 같아. 아니야. 뽀로로는 살 수 있어. 파이팅. 알았어. 안녕하세요. 와우, 다행히 내꺼도 완성이 됐네. 자, 이제 작업 한번 해볼까? 아우, 조심. 우와, 부르르. 너무 아깝다. 성공할 수 있었는데. 도저히 안 되겠어. 한 번 더. 사장님. 손님, 죄송한데 지금 설탕이 다 떨어졌어요. 무슨 소리예요, 사장님. 제가 아까 봤는데 한 개는 충분히 더 만들 수 있었잖아요. 응? 그거는 또 어느새 봤냐, 크롱. 손님, 대신에 이번이 마지막입니다, 크롱. 알았어요, 알았어요. 빨리 갖다 주세요. 알았어요. 안녕. 어? 안 돼. 그래, 조심스럽게 다른 걸로 해봐야지. 아! 손님, 정신 자리세요, 크롱. 포로롱. 포로롱. 어? 이럴 순 없어. 손님, 한 번 더. 응? 살다 떨어졌어요, 크롱. 일하시고 있으시잖아요. 포로롱, 진정해. 다음에 또 하면 되잖아. 안 돼. 저거 봐봐. 거의 다 됐다고. 한 번만 더 하면 될 거라고. 조금만 기다려줘. 이대로 있다가는 아주 밤 새겠다, 크롱. 포로롱, 그러지 말고 내일 하자. 안 돼. 지금 해야 된다고. 사장님. 응? 내일 봐요. 안녕. 뭐야. 안 돼요. 전 오늘 성공해야 한다고요. 맛있어.